어, 저걸로 해야겠다. 어, 저거 색깔 예쁘다. 아, 예쁘다. 이거로 저쪽 코너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정석으로 하자. 이게 이렇게 되려면. 그런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내 동남입니까? 자, 이거를 이거를. 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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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나 봐. 오케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저거 탈출할 때나 저렇게 만드는 거. 입을 연결해서. 아, 길게 만드는데. 아, 진짜. 완전 잘못하신 거 같아. 몇 년에 두 번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간단한 거 같은데도. 그치. 이게, 이게. 이게 입이니까. 이게 인근이 어려워, 이게. 코너가. 이렇게 들어가서.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서 오케이. 잡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오, 됐다. 오케이. 넣고. 넣고. 이렇게 하고 들어. 아, 좋았어. 여기서 느낌이 좋아요. 다 연결했잖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빼는. 아, 그래. 이렇게 빼는 거. 이걸 얘기한 거야, 내가. 이걸 얘기한 거야, 내가. 아, 그래. 우와, 핏줄 봐. 아, 그래. 아, 그럼 점점 펴주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오. 이야. 아, 성공했다. 이렇게 뿌듯하다고? 아. 아, 진짜. 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혼잣말이야, 혼잣말? 아니,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오늘 뿌듯하다. 자, 땅마저 떨어졌죠. 기분 좋지. 기분 좋지. 기분 좋지. 굿. 수상구야. 아, 세수해야겠다. 응?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40대 초입이다 보니까 근육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케겔 운동도 같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로 이렇게 막혀야 해요. 20, 30대는 상체에 집중을 했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하체 근육이 진짜 중요해. 맞아, 하체가 중요하긴 하지. 와, 이제 뜨개 다. 아, 억새네요. 아... 하하하하... 인묘한. 하... 오, 힘 걸렸어. 스킨, 로션. 너무 오랜만에 본다. 어? 왜 안 돼? 내 뜻대로 뭐 안 되네? 진짜. 어? 어? 아... 갑자기 이제. 아니, 이거 여기까지 그래. 코드 빠지고 꼬는데. 아니겠지, 뭐가 있겠지. 기계를 다룰 것 같아. 아이고, 스마트하다. 아우, 다리. 저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부드럽고. 약간 내생남보다도 내순당 느낌이 약간. 아, 미래.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지석 씨는 발을 사용하세요. 수천,ichtude. 아이 ah! 와!